지난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여러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서 마지막 단계를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구원 과정의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자를 벌써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바로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과 그리고 부르신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했지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금을 통해서 부르시죠 구원받을 자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또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죠 회개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이 영화롭게 된 것이 구원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닮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영화롭게 하신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신느니라고 과거의 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해 주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벌써 영화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서 기록한 줄로 압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육신도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혼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그 육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은 땅 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의 강도 둘이 양편에 있었죠 그런데 한편 강도가 회개함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한 강도가 지금 오늘 죽을 텐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지라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즉시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완전히 성화되어서 즉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 문자 교회 요리 문자 37번에 보면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그들의 육체는 크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 미스트 신앙 고백 32장에 보면 사람이 죽은 후의 상태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고 죽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불멸의 실체로서 곧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의인들의 영혼 즉 의인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별세하는 즉시 완전히 고룩해지고 지옥이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석을 기다린다 또 악인들의 영혼은 별세 후에 지옥에 던지우고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아주 어두운데 머물러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린다 몸에서 떠난 영혼들의 가는 곳에 대하여 성경은 위에 두 가지밖에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연역 같은 중간 단계는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자들의 영혼은 죽는 즉시 몸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그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완전히 영화롭게 돼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육체의 영혼은 부활할 때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심판을 하실 때에 죽었던 그 시체들이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시체들이 다 부활을 땅속에서 무덤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부활할 때에 그 육체 완전히 그 육체가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의 참 모습과 같이 부활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죽었던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빌리버서 3장 21절에 보면 그가 만모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흉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현재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에요 썩어질 육체, 병들기 심은 육체, 연약한 육체입니다 그리고 죽을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흉체와 같이 즉 예수님의 흉체와 같이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조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죽지 않을 육체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그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성화되어서 부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은 죄악의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현재의 육신에는 죄악의 그 죄악된 성질이 그 성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연약하고 썩어지고 더러운 하늘나 달러 이런 육체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후에 새롭게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세날론과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끓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용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제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죽은 자 땅 속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림할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호령이 변화 된다 하여튼 부활을 다 변화 돼요 지금 현재의 육체 가지고는 우리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완전히 부활시켜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부활에 용화된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죽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썩을 몸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부활할 우리의 육신은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현재는 욕된 몸 죄악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몸은 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몸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난다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해와 같이 빛나는 육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강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우리 현재는 약한 몸입니다 병들기 쉽고 상처 있기 쉽고 조그만 과도해도 피곤하고 안단 중에 죽을 육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활할 육체는 강한 몸이에요 불을 통과할지라도 상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피곤함도 느끼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들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아주 뜨거운 것을 통과할지라도 절대로 상하거나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의 몸이고 이렇게 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문도 다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앞으로 부활할 육체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다 요한 1서 3장 2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이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으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즉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다른 피저물까지도 다 새롭게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던 것은 피저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저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이 썩어질 육체에서 고통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다른 피저물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자연 만물도 좀 이렇게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도 물이 생기고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게 돼 있고 이 세상에는 또 강력 약심 사나운 짐승들이 그 새끼들 그 뭐야 이 사슴 같은 거 잡아먹는 거 사자들이 잡아먹는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그때의 타락한 결과입니다 또 홍수가 나고 참 가범이 있고 태풍이 불고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난 거 이거 죄 때문입니다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혼하기를 그때의 이대가 어린 양과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 받게 되면 그 천국에는 이런 잔인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칸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할 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포위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만 했는가 우리를 이와 같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화로운 삶 영원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계속의 주물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거룩한 삶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주님의 형상 담도록 깨끗한 자기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져 나가야지 갑자기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크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에서 닮아져 나가다가 죽은 회의는 완전히 영육의 성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크리스도와 함께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이 천국에 이런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권한 받는 것 잠깐 동안 권한 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인내하며 자신을 거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를 통해서 죄의 삶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았사오니 앞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우리가 이렇게 닦고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받았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영화로운 삶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이 땅의 권한을 다 일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